유럽연합이 결국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을 불허했습니다. 조선업항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재무구조 개선에 차질을 빚게 된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LNG 운반선 분야에서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을 막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품에 안길 것으로 기대됐던 대우조선은 다시 산업은행 관리 체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으로서는 이번 기업 결합 무산으로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의 자본 확충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연 35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 보증 등 기존 금융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말이었던 연구체 금리 인상 조건 발효 시기도 1년 미뤘습니다. 업황 호조로 선수금 유입이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에도 대우조선의 순차입금은 연초 대비 3분기 말 기준 4,300억 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297%에 달합니다. 대부분 연구체로 이뤄져 있는 지배주주 자본은 작년 초 대비 3분기 말 기준 1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좀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성가로 수주한 선박들이 생산이 되고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고기술 선박들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대우조선 해양이 기술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 대우조선 인수를 타진했던 포스코, 한화 등을 인수 후보군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사업 부문에 방산이 포함돼 있어 외국 기업이나 사모펀드의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목표 수주액을 40% 초과 달성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대우조선 해양에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